서울시린 미술관 세마 정서영 오늘 본 곳 전시장 1층 전시장에 열리고 있습니다. 정서영 오늘 정상작가 영상 및 사운드 작품은 오늘 본 것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공개합니다. 신작 9점을 포함해 서울은 3점을 전시장에 열리고 있습니다. 신작 9점을 포함해 서울시장에 열리고 있습니다. 신작 9점을 포함해 서울시장에 열리고 있습니다. 예, 정수영 작가도 개념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이죠. 예, 세마 1층 전시실은 가운데가 넓게 뚫려져 있죠. 공간을 전시실에 따라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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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전시시싱문을 전시했습니다. 물을 사용한 개념적인 작품 선풍기 9월이 케막 10대 라운드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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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내 입 바닥에 얼룩은 의도적인 거겠지? 네, 이상 서울시리미술관 정서영 오늘 본 것, 그게 작품입니다. 이상 김달진이 정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